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전 시간에 수행은 나를 만나는 여행이다. 고통스러운 현실, 또 비교당하고 또 내가 행금만큼 돌아오지 않는, 번번이 나를 실망시키는 현실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만나는 나만의 여행이고 어디서나 간세혼보살, 또 숨을 들이쉬고 내시는 수행을 통해서 언제든지 마음의 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수승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변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고통스럽다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상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보면 아나나 우리 젊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아요. 무상한데 왜 고통스럽지?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데 왜 부처님은 자꾸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다가 고통스러운 거에다가 더 얹어서 고통스럽다 하니까 왠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불교라는 게 이렇게 그냥 슬픈, 이 세상을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슬프게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법문 속에는 이 세상이 모두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작 고통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이유를 찾아가고 그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이 반복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법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는 왜 변할까? 왜 자꾸 변해서 고통스러워질까? 하는 얘기를 나눌 건데요.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고 또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 번씩 얘기했던 위사카 부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위사카 부인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가 신도, 신도들 가운데서도 다수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위대한 불자입니다. 신도입니다. 불자님이셨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정말 급고독 장자와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신심으로 어린 시절부터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이미 수행의 증가를 얻어서 아주 수승한 그러한 제가 불자였습니다. 이 위사카 부인은 마가다국의 멘타카 가문이라는 아주 명성 있는 가문. 정말 손에 꼽히는 재벌가이면서 또 거기다가 명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황금수저라고 해요. 거기에 그 멘타카 가문의 단한자야라는 장남의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황금수저도 갑, 황금수저예요. 그래서 이 위사카 부인이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시집을 가는 곳이 결혼을 할 때 옆나라인 또 옆나라 강대국인 코살라국의 미가라 장자의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 파사이 왕과 이 위사카 부인은 집안도 정말 명문 집안이고 또 배운 것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파사이 왕과도 친교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위사카 부인은 오로지 마음속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스님을 간병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스님들의 약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첫 안거에 첫 공량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자모 강당이라든지 이런 절들을 많이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아주 수행과 보시와 신행이 일치하는 그런 아주 큰 제가 불자다이다 보니까 갓 부처님께 기여한 파사이 왕과 부처님의 승단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파사이 왕을 찾아가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사이 왕은 사실 부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왕이니까 왕이니까 다른 종교들을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 이렇게 많은 종교를 다 만나보고 또 그렇게 기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사카 부인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듣지 못해서 이 위사카 부인은 내가 이 고살라가굴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이랬는데 너무 실망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위사카 부인이 오늘따라 뭔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싸다잖아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위사카야 너 오늘 조금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파사이 왕에게 그리고 이 고살라굴에게 정말 헌신했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내 뜻과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이렇게 싸한 실망감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사카야 다른 것들과 인연되어지는 것 나와 다른 것과 인연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과 인연되어지지 않고 홀로 만들어지는 것 홀로 나와 만들어지는 것 모든 인연들과 인연에서 벗어나서 독립되어져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위사카 부인은 워낙 부처님의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이해했습니다. 아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 내 몸 내 마음 밖에서 오는 것들은 다 고통스러운 원인이 되고 또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하고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왜 다른 것과 인연되는 것들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즉 나 밖에 있는 것 나와 결혼한 사람이면 부인과 나와 남편과 나와 아들과 나와 딸과 나의 부모님과 심지어 다른 거잖아요. 인연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다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궁궐 같은 큰 집이 있고 단칸방 같은 정말 작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나는 대걸 같은 집에 살 때는 행복한데 작은 집에서 살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딛고 있는 그 땅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같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연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그 인연을 기반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생명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공기가 어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은 공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인연들이 자꾸 반복하는 이것에서 그 인연을 실시각각 변하는 인연을 믿게 되면 다른 곳으로부터 만나고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인연을 기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리라. 내가 한 만큼 돌아오리라 생각하면 언제나 고통스럽다.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고통을 만들어낸다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고 그것을 단박에 알아들은 위사카는 마음에서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고통을 치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넘어설까? 고통은 맨날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나려놓고 고통스러움을 넘어서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죠? 괜히 벌집만 건드려놓고 도망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도 말씀해 주시고 고통이 왜 일어나는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통을 벗어나는 길도 가르쳐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인 빠따라나 존자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잃어서 너무 슬프다고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빠따라나 존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드님이 아드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이 이 세상에 가실 때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그리고 아드님은 아무런 아무런 동의도 없이 이 땅에 왔다가 아드님은 기별도 없이 약속도 없이 이 세상을 이 길을 떠나간 것일 뿐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라 기별 없이 내가 이만큼 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내보다 더 좀 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수명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갔기 때문에 기별 없이 다른 곳과 다르게 다른 곳과 유별나게 다르게 갔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차이 때문에 슬픈 거지 죽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거를 잘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그 어머님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죽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들이 이만큼 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우 보니까 훨씬 더 빨리 죽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사랑을 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생각과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헌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헌신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문은 어떤 문입니까? 나를 비난하거나 나의 생각을 거스르거나 나를 또는 심지어 욕하거나 다른 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와 같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말한 것 같습니다. 들어간 문과 나온 문이 다릅니다. 오 이건 뭐야? 내가 기껏 생각을 해서 이 문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도 수행을 할 때도 절에서 간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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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세혼보살님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집에 있는 내 딸은 밥을 잘 먹을까? 문을 열고 나오니까 집으로 와 있어요. 그죠?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아들에게 내가 내가 내 배로 나온 아들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줬어. 헌신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난 이 헌신의 문에 이 헌신에 우리 아들이 알아줄 것이고 백분의 1라도 알아줄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헌신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문은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문으로 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와서 험한하게 무너지는 공듬탑처럼 내 삶이 왜 이런 거지? 하고 고통스러워지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수행이 없는 삶은 번번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문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생의 문이라고 불러볼까요? 중생의 문입니다. 중생의 문은 다른 문으로 나와요. 항상 다른 문으로 나옵니다. 결혼을 내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쩔 때는 들어갔던 문이 사랑의 문으로 연애할 때는 사랑의 문으로 선생님 연애 안 해봤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꼭 미국 가봤다고 미국 미국을 아는지 압니까? 그렇죠? 서로 연애를 할 때는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문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때로는 사랑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막 싸우는 이런 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 문이 번번이 다른 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수행의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수행의 문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이 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방문을 열고 내 방이다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따가 어떻게 나옵니까? 내 방문을 다시 열고 나오죠. 그게 내 방이죠. 번번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수행은 그와 같은 거예요. 간세음보살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간세음보살림 하다가 거기에 갑자기 방이 바뀌어버려요. 방이 막 마법처럼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수행을 열심히 하면 간세음보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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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림 마치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방문을 열고 나오듯이 어? 밖에서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네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나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림 하고 들어갔던 문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러면 안 돼. 나를 자극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내 방문을 열고 나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저 바깥에서 오는 고통에서 나는 나만의 휴식처가 있구나 나만의 안락처가 있구나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통을 치유하고 또 이 힘든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나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나만의 공간이 있구나 나만의 휴식처가 있구나 라는 것에 의지해서 내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왜 수행하라? 수행하라 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만들어지는 발만 떼도 만들어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수행을 통해서 만드는 휴식처 안락처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느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